네 요간말이 맞아 본인이 지금 요기하고 싶은데. 때리 지우고 싶다 맞아요 맞지 내가 대신한다 이.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떻게 지키고 싶나 저 잘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망하게 하고 싶어 저거 네 잘되는 거 한번 보자. 맞아요. 맞지 그래야 이기 풀릴 것 같아 어 그래서 잠이 안 와. 내 니 때문에 인생 망치났어. 어 서러워. 서럽다. 아나 시끈 울어라. 서럽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한테 무시당한 거만 해도. 진짜. 아 시고 싶다 그냥. 칼 있으면 칼로 확 잡아갖고 막 맥안자로 확 찔러 놓고 막 이 세상에 니도 죽고 내도 죽고. 그랄라 살자. 네. 어. 네네. 인연이 안 되는데 마루 살래. 네. 그러고 본인 성격이 억수로 그거 해도 내성적이잖아. 어. 내가 활발하다 해도. 네. 본인은 내가 자신감하게 이야기해도. 네. 그걸 몇 번 생각해 갖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못한다. 네. 맞아요. 맞지. 그 계심째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도 와가 있고. 어이. 합병도 와가 있고. 네. 이거를 우회해야 되겠노. 그러고 김희생이다. 마음 닫고 이래 운때도 없는데 니가 무슨 남자 운때가 어디에 있노. 맞아요. 운때도 없어. 맞아요. 니가 지금 이 사람만 만난 것도 예전에도 만나봐도 그럼 때가 없잖아. 네. 지나가고. 잘해주면 내가 잘해준 것밖에 도 포가 없고. 네. 맞아요. 그 또 시집하고 싶나. 아. 그러고 니도 한 번씩 가다가 뭐야 뭐 그님이 왔나 팍 하는 성질이 있네. 네. 니도 모르게. 네. 있어요. 그래서 상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팍 예쁘고 돌았으면 내가 언제 그랬노 일하네. 이게 금방 일어난 일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네. 네. 안군 뜨뜨뜨끈 지지나. 이 성질이 불같아 한 번씩 가다가 팍 하고 돌았으면 지 실수야. 그게 니는 본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다 말이야. 17살부터 그렇다 하거든. 고래가 들어와 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에 갔으면. 네.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모든 자체가 니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맞아요. 원망이 가득 찼어. 분노. 맞아요. 첫째는 부모의 분노. 네. 제일 큰 건 그 거예요. 분노. 네. 아버지. 네. 그 분노가 여기 쌓여 있다. 네. 그러면 어쩌면 되겠노. 이 분노를 갖고 갈래. 풀어야죠. 풀어야 되겠지. 네. 근데 안 풀릴 걸. 맞아요. 항상 그래요. 거기 늘 여기 자리잡아가 있어. 네. 부모의 분노. 네. 엄마의 말 한마디도 그전에는 그기 지금은 좋게 들리는 건 몰라도 그전에는 안 들렸어. 아니 지금은 좋게 안 들려요. 분노. 근데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셔밖에.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대. 본인 정신 아니잖아. 본인 정신 맞아? 저는 제 정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본인 정신 아니야. 뭔가에 쓰여갖고 한 번씩 가다가 분노가 쌓여있어. 덮어지지가 않아. 맞아요. 거기 17에서 와서 들어와서부터는 28회는 더 심했고. 28회. 응. 더 심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씩은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거기 용서가 안 돼. 이 분노에 이 분노부터 작업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내 살을 내가 뜯어먹고 산다. 맞아요. 응. 내가 동서남북을 다다니도 나를 알아주는 게 없어. 네. 어. 그러면 혼자서 뭐 해야 돼요? 공황장애가 와. 네. 공황장애도 오지만 이 분노가 안 풀리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런 게 정신병이지 한 번씩 말하면. 네. 이 정신병이 부모에 대한 정신병이다.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맞아요. 응. 이거는 부모에 대한 정신병이야. 근데 얘기를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요. 그렇지. 왜. 아버지도 안 되고. 네. 엄마도 안 되고. 이제 딸이 상처를 받고 들어오니까 이제 교훈자는 그냥 옆에 따라다니고 보는 것만 있지. 네. 맞아요. 그 외에는 힘이 없어. 네. 아무런 힘도 없고. 네. 엄마 말해봐요. 짜증만 나. 네.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짜증만 나면 지금 이 집에는 둘이 다가 둘이 다가 이쪽 깨는 양뿌리야. 양대가리에 서로의 자존심이야. 엄마도 딸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엄마는 이 마음에. 좀 열어야 돼. 엄마도. 알았어요. 엄마도 상처가 많잖아. 살아오는 상처. 그런데 내 새끼만큼 잘 되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 자식한테는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이에요. 바람. 엄마 뭔 바람인지 알아요. 나는 그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집 안에 할머니가 있어갖고. 우리 집 한 번 살아왔어요. 그렇지. 안 했죠. 응. 왜 안 했어. 그냥 영문안하게 지나갈 줄 알아요. 아니야. 칠성바람입니다. 그리고 쟤 지금 저한테는 신뢰가 한 번씩 들어온 게 싸움이 나는 거야. 눈이 불통이 터지는데.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당연하게.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본인이 확실하게 타고들은 거는 17이야. 네. 맞아요. 17부터는 이거 자리를 잡았거든. 그님이. 자리를 잡았는데 남자를 만나도 너는 읽고 앉았는 거야. 네가 남자를 만나면. 네. 사기가 가다 보면 네가 뭘 행동을 하고 네가 어떻게 다니는 것까지 넌 알아. 네. 어. 거기에 내 결국에 잔소리가 되고. 네. 집착이 되고. 네. 맞지? 네. 그러다 보니까 쌈이 나는 거야. 그때 보면. 너도 잘 여성스러운. 어쨌든 여자라. 잘할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여자가 아니고 여기가 딱 치키는 것 같아. 아파. 네. 여기가 이래 아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맞아요. 어. 그리고 한 번씩 화가 나면 성질대로 못하니까. 봐봐봐봐봐봐뜰 떨림이 있어 마. 다 뜯고 싶다. 맞아요. 어. 다 뜯고 들래. 생천이라도 뭐 격이라도 갖다 줄까. 막 뜯어먹을래. 내가 뭐 호랑이가 됐으면 범이라도 잡아 참고 갔다. 지금도 그 분노가 안 풀려. 이 분노가 이 분노에 쌓여서 그래. 내가 일부 종사가 안 돼. 이 분노 정리를 안 하면.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오로지 그냥 내 잠만 자고. 이건 엄마 잘못이야. 알았어요? 칠성을 해야 돼. 이건 칠성 바람이고. 더군다나 안시아 가정에 청춘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저 지금 앉아서 눈을 요래 보고 있어. 본인 눈이 아니야 지금. 옷이 청춘이 안시 애들이 안시 가정에. 안시 가정. 안시 가정 청춘은 잘 모르겠고. 모르죠. 옷이도 있고. 자 안시다 안시에도 하나 있어. 그래서 일곱 살. 일곱 살. 스물여덟. 어? 네. 자 서른. 셋 넷 살. 서른 여덟. 이래 와가 있거든. 그때부터 또다시 발동을 하는 거야. 잘 가다가. 그러고 직장 생활도 내가 착실하게 안 될 걸. 어 네 맞아요. 못했어요. 직장이 안 될 걸 불안증이 와서. 네. 뭔가 모르게 지는 잘하는데 남들이 내한테 총알이 온단 말이야. 맞아요. 어 지적을 하고. 지금도 네 맞아요. 그래 너네 지적하는 거 싫잖아. 네. 너네 잘하고 안 돼. 내 잘 났는데. 죽을 줄은 모르잖아. 죽이도 싫고. 어? 넌 잘하고 있어. 근데 상대 쪽에서는 너는 공격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집에 뭐 상처받고 눈물 나고. 네. 서럽고 입맛도 없고. 회사도 가기 싫고. 네. 마 나 여기서 또 그만둬야지. 때려쳐야 돼. 그래서 한 군데 진더그리지 있지도 모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말하면 엄마. 지성 바람입니다. 지성 바람 잡으세요. 그래야 이 따님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내도. 어? 백년회를 할 수 있어요. 음. 알아요? 그것도 인간 마음하고 같이 가. 인간하고 그님을 뺏을 때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도 좀 뭐랄까. 내가 내 자신도 곤치 가야 돼. 아 네네. 음. 머리는 좋아. 머리도 좋고 생각구장도 좋고. 네 맞아요. 손도 야물고. 네 맞아요. 자궁이 한 번씩 차 봐서 그렇지. 네 맞아요. 한 번씩 소화가 안 되고 배아리를 해서 그렇지. 네 맞아요. 양어깨가 무겁다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오장육부가 솔직히 말해서 종합병원이다. 다 돌아다니는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뭔 말이면 이해 되겠습니까. 엄마 인자 따님을 올해는 계문년에는 운세 괜찮습니다. 운세. 아 저요? 어. 운세 괜찮습니다. 그 병을 엄마 그님을 정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속 안에 있는 거. 자 안시가정 오신 명당에 같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따님이 애기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모든 걸 판도라를 쳐야 돼. 그래야 이 따님이 알아듣기도 잘 알아들어. 이해도 잘해. 네. 맞아요. 내 편만 들어주면 괜찮아.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엄마가 내 편만 들어주면 된다. 엄마는 제 편만 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제 편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섭섭하지. 네. 그러니까 엄마 다 먼저 확 애도 보고. 아니 소통이 안 돼요. 엄마랑.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그래도 너무. 잠깐만 들어봐이. 엄마는 아버지 귀에 눌리가 살았잖아. 아니요. 맞아. 맞아. 엄마는 아버지 귀에 눌리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라는 주체가 없어. 맞아요. 내 혼자 살아. 그러니까. 자기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딸을 어떻게 끌어갈 수가 있는. 없어. 아니 뭘 끌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모른다. 그것조차도 못 들어주는 거예요. 모른다. 못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 모른다. 맞아. 못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보실 테니까 엄마가 그거를 모른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모른다. 네 맞아요. 엄마는 오로지 내가 살림 살고 밥 살고 밥 먹고. 세때. 어 눈뜨면. 무슨 말인 거 알겠지. 그냥 엄마 생활에만 사는 거는 되는데. 딸에 대한 거는 모른다.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모른다고 보여. 네. 뭔 사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딸이 둘이예요. 그래. 내가 그러네. 일부정차 못 한다고. 근데 저는 제 딸한테 전화하면. 엄마. 제 딸도 저한테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하면. 그래도 저는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 그래 알겠다. 엄마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게 뭐냐면. 엄마가 살아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지. 엄마는 논리 갖고 사는 적밖에 없어. 인간의 사람의 아버지한테. 내가 큰소리 치고 살아온 적은 별로 없어. 딱 논리가 살았고. 왜 모든 거에 자기의 판도라에 앉아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자체도 엄마는 이해를 모네. 왜. 왜 그러냐면은. 자식이라도 자기가 애주의 중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은 아니야. 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엄마는 엄마만의 판도라밖에 몰라. 맞아요. 그런 게 거기에서. 자기 당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왜. 내가 그래 안 하면 살 수가. 상대를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지. 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답답해요. 엄마는 그래 안 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답답한 게 아니고. 잠깐만 들어봐. 엄마는 지금 2000년대 돌아가는 시대에 살잖아. 본인은. 근데 엄마도 지금 살아가잖아. 그럼 엄마는 내가 마흔 다섯 여섯부터 머리가 꽉 막혔어. 아. 이 머리가 지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생각이 없어. 데껴버렸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고. 생각이 없는데.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 되면 없는데. 맞아요. 그래.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오늘 듣고 나면 또 까먹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 힘들어도 엄마를 판단 한 번만 생각을 해 봐. 엄마 이 가슴에. 엉어리에. 저도 결혼생각은 없잖아요. 눌려서 살았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눌려서 살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눌려서 살았어요. 그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판도라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둘이가. 둘이 판도라에서 열어본 적이 없다고. 맞잖아 그지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도 내 딸이 여기 오자 해서 왔지만 내가 뭔 이야기를 이분한테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도 판단이 안 돼. 단 한 가지 판단은 뭔지 알아? 내가 한 가지 이야기 할까? 내가 이 바람이 불어서 조상 바람이 불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갈 거야. 엄마 아니에요 맞아. 그래 맞잖아요. 그래. 그걸 풀어야 얘가. 그러니까 딱 고생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에 내가 만약에 본인이 아프잖아. 어디가 아픈지 다른 건 다 생각 안 해. 그것만 딱 생각하는. 평강할 수 있는 나이잖아예. 응. 근데 이제 엄마. 자기 나이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 상처는 엄마 엄마 잘못이야. 왜 이 어리서부터 오던 상처가 눌려갖고 오지만 결혼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처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그럼 이 상처는 본인의 위로를 받고 싶고 엄마 때도 받고 싶은데 엄마는 계란에 바위 책이다. 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엄마는.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결혼도 자기가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뭐 생각 그렇잖아. 결혼도 네가 선택을 했잖아. 네가 이혼도 했고 네가 엄마 그 생각이잖아. 근데 엄마 따님은 안 그래. 그거를 갖다가 내한테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결혼생활에서 원망한 건 없어요. 그건 내가 그러잖아. 엄마가 받아주고 엄마가 상. 마음이 힘들어도 엄마가 얘를 이해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야. 좋게 말을 엄마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네. 버럭 하지. 예. 왜. 나는 솔직히 하퍼를 할 데가 없잖아. 예. 아니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말을 이쁘게 하는데. 근데 왜 분노가 쌓여있는데 엄마 이쁘게 하겠는겨. 내가 지금 앉아 있어도. 네. 맞아요. 눈만 딱 뜨면. 맞아요. 화가 나는데. 맞아요. 눈 감을 때까지 이걸 어찌 풀어야 되겠나. 이런 화가 나는데. 엄마 그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러잖아. 이 하를 풀어줘야 돼 엄마. 이 하를. 본인의 몸에. 맞아요. 분노 맞아요. 응. 이 분노가 잘못 더 깊어지면 엄마 정신병은요. 응. 그러니까. 엄마 잘못도 있다는 거야 내는.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앉아 있으면 아까보다는 좀 덜 아프지만. 항상 그래요. 머리 아프고. 응. 명치 아프고. 이 분노. 내가 지나간 어릴 때 세월. 맞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월을. 뭔 말인지 알아요. 엄마 그거. 이 자체를 다. 엄마 말씀대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이. 자기 서름도 있지만. 이 속에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저 몸 속에 있는 것도. 걷어내야 될까 아이가. 어이. 그거보다 잡신이라는 거예요. 온신이 아니고. 근데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맞아요. 응. 내가 볼 땐 하루라도 빨리 급하다. 알았어요. 그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이. 그래야 엄마 속도 알아야 되고 딸 속도 알아야 되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 알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지. 아빠에 기억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지. 그런데 해야 돼. 왜. 예를 들어 저 조상이 정리가 되게 되면. 그거를 모조리 꺼잡아 내야. 본인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본인은 영리해 괜찮아. 근데 이 어릴 때 분노가. 맞아요. 이게 분노에 집착에 화기에 같이 타갖고. 그거를 지금 정리를 못 해서 그런 것 뿐이야. 맞아요. 항상 항상 그래 항상 화가 나고 눈만 뜨면 열받고 화나고. 저 눈이 올라와 있잖아 열이. 올라 있으니께. 엄마는 이 따님이 싸증내고 화날 때는 도망가고 싶어. 엄마가 들어주실 때는 엄마가 들어주고 그것도 별로 엄마도 지금보다 모르지만. 지금 여기 오실 때는 엄마 답이라도 하나 답아가려고 오신 거 아니야.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